흰색으로 합차로 풀면은 뺄셈 형태가 x-1의 짝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덧셈은 그냥 허전하게 1 적어줍시다. fx 더하기 f1이 될 거고 1로 가면 얘는 프라임 1 얘는 1로 가면 f1이 두 개 있죠. 그러면 f'x가 3x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10x 그 다음에 f'1 대입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 f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8 아이아몹라 아이아몹라